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살인지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만약에 반출을 못 입으면 엄청나게 크죠 나는 지금. 나 500만원도 물어줬어요 지금 한 사람을. 위에 사신 분들이 차량 통행이 안 되니까 보통 한 3, 40분 정도 걸어서 다녀야 되고. 주민들은 길이 막히기 시작한 건 지난해 8월부터라고 말합니다. 가장 심할 때는 사람 한 명이 겨울 지날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좀 나아졌지만 이것도 임시방편입니다. 여전히 대형 차량 통행은 어려운 상황. 땅 소유주의 가족들은 자신들의 땅이니 문제가 없고 토지 용도에 맞게 해당 구역을 밭으로 일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근에 도로 명목의 부지가 있으니 그것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서 흙만 쌓아둔 지 벌써 수개월째. 또 인근에 도로 용도인 부지가 있는 건 맞지만 아직 도로는 만들어지지 않아 당장 길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은 막막하게 됐습니다. 화순군은 군에서 나설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토지 소유주 가족을 상대로 고소가 이어졌고 현재 화순경찰서는 교통방해 혐의를 두고 관련자들을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이제는 농어촌뿐만 아니라 관광지나 도심에서도 어렵지 않게 빈집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의 여파가 도시의 주거 환경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도심 속의 빈집 실태를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소동 벽화마을입니다. 공동화된 원도심을 아름다운 벽화로 리모델링한 이 마을은 여수 대표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비좁은 길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자 폐가를 연상케 하는 낡은 집이 금세 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은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붕은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 내려앉았고 내부는 쓰레기 더미로 가득합니다. 이 집도 안 살고 저 집집도 안 살고 새 내놓는다고 했는데 새도 안 나가고 이순신 광장에서 600미터 떨어진 또 다른 주택가 이 일대에는 180채가 빈집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넘쳐났던 동네들이 고령화와 함께 다른 곳으로 떠나가는 주민이 늘면서 생기를 잃기 시작한 겁니다. 빈집 문제는 더 이상 농어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빈집 1만 7천 채 가운데 고은군과 한평군을 제외하고 빈집이 가장 많은 곳은 여수시와 순천시입니다. 순천시는 3년 사이 빈집 수가 6배 이상, 여수시는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전남도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빈집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5년간 140억 원을 들여 빈집 만동을 정비하고 주차장과 심터 등으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5월 단체와 특전사 등 동지회의의 화합 행사로 놓고 지역 내 반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 MBC 전윤철 영상기자가 한국영상기자협회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전 기자는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전 세계에 알린 독일 언론인 고 힌츠페터의 기자정신을 기르기 위해 제정된 상입니다. 광주 첨단지구 AI 데이터센터의 인공지능 AI 반도체 성능을 검증하는 원스톱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광주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 하나인 AI 반도체 시험 검증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AI 반도체 환경 조성 사업은 국비와 시비 등 200억 원이 투입되며 대규모 전력 소모를 개선하는 신기술이 적용되는 게 특징입니다. 광주시가 오는 24일까지 재난취약시설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벌입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주에 발생한 단수 사태와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중 발생한 상수도 누수 등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서 민간 합동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치마와 균열 등 구조물이나 시설물 결함, 해빙기 안전관리, 법정 준수 여부 등입니다. 광주시가 도로시설물 파선과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과적 차량에 대해 다음 달 20일까지 한 달간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중량, 하중, 높이, 길이 등 어느 하나라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과 건설 기계가 그 대상으로 위반 정도에 따라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열리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와 국제농업박람회 등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해외 방문객 유치 활동에 나섭니다. 전라남도 미주사무소는 지난 10일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캘리포니아 북부 원예 조경 전시회에 참가해 순천 국제정원박람회 등을 알리는 홍보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